안녕하세요 돔영어 필름입니다. 이번 영상은 켈빈글로브에 있는 원배드, 원바스, 유닛을 저희가 렌트를 성사시켜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켈빈글로브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켈빈글로브 스테이트 컬리지가 있기 때문에 브리즈번 유학을 준비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노출이 많이 돼있는 그런 동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 들어서 브리즈번 근처에 있는 유학생을 받는 국립학교들이 자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자리가 있는지 체크를 해드리고 없어서 외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골드코스트라든지 브리즈번 북쪽에 있는 놀슬레이크 쪽이라든지 아니면 동쪽에 있는 바닷가 근처에 있는 카팔라바, 클리블랜드 그런 동네라든지 그쪽으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진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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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끝에 진짜 자리를 만들기 힘든 켈빈글로브 1학년 저희 학생 자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정착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학생 한 명이 살기 때문에 원배드 유닛이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 원배드 유닛 저희가 성사시켜 드렸고요. 원배드 유닛은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침실이 있고요. 그리고 리빙 에어리어가 있고 키친 그리고 바스룸까지 이렇게 있는 게 원배드고요. 스튜디오는 그냥 베드룸이랑 리빙 에어리어 한 공간에 있는 것을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저희가 구해드리는 건 원배드 유닛입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두 분이서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집은 575불이에요. 주당. 지금 켈빈글로브 쪽에서 가장 저렴한 그런 유닛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유닛은 퀘스트 켈빈글로브라고 비즈니스 호텔이에요. 비즈니스 호텔의 9층짜리 비즈니스 호텔인데 거기서 8층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유닛이고요. 비즈니스 호텔이다 보니까 아래층에 로비에 로비가 있고 로비에는 리세션이 항상 있고요. 굉장히 안전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수영장도 있고요. 짐도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여기는 비즈니스 호텔이기 때문에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들 거예요. 여기는 카팍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카팍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고요. 하지만 이제 켈빈글로브의 가장 장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티에서 굉장히 근접하면서 커리큘럼도 좋고 이렇게 유학생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켈빈글로브 스테이트 컬리지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어머님들을 많이 이렇게 모시다 보면은 운전하는 거를 처음에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도 많고 최대한 학교와 가까운 차를 사더라도 운전을 최대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여기 켈빈글로브가 최고입니다. 켈빈글로브는 솔직히 차가 필요 없어요. 매주 여행을 간다든지 차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거 좋아하신다는 분들 말고는 조금 여기 이제 방향이 반대잖아요. 운전하시는데. 그리고 교통받고도 조금씩 다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운전한다는 거 자체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켈빈글로브의 선택은 정말 탁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차가 없이 도보로 모든 게 가능해요. 이제 얼반 빌리지라고 바로 여기 건너편에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거기에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슈퍼마켓과 그리고 외식할 수 있는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타이 레스토랑, 베트남 레스토랑, 한국 레스토랑 다 있고요. 그리고 물론 교통편도 굉장히 좋아요. 그 이유는 이 동네가 원래는 큐우티라는 브리즈번을 대표하는 그런 대학교죠. 대학교 캠퍼스가 거의 절반을 이루고 있어요. 이 동네에.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학교 관련자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편은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트랜스포테이션, 대중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티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서 차를 굳이 사고 싶지 않으신데 차가 굳이 필요 없는 동네를 찾는다 그러면 진짜 브리즈번에서는 시티 말고는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시티는 아시다시피 공례밖에 없잖아요. 유학생이 갈 수 있는 공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옵션을 갖는 동네는 켈빈글로드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집 구경을 일단 한번 시켜드릴게요. 집 구경 한번 시켜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밖에 이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는 저희 이제 8층에 올라왔습니다.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앞에 신발장이 보이고요. 네 생각보다 집이 꽤 큰 것 같아요. 리빙 에어리어가 이렇게 가구들이 좀 침질막한 가구들이 있는데도 여유가 있습니다. 좌측보면은 바로 이렇게 키친 에어리어가 있고요. 원벤드다 보니까 키친은 작습니다. 수업 체크해 볼게요. 물이 조금 약한 것 같긴 한데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렌지도 있고요. 가스로 이제 가스레인지가 있고요. 오븐, 디쉬워셔, 네 그렇게 다 있습니다. 아 청소할 수 있는 빗자루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있네요. 네 그리고 다이닝 테이블이 있고요. 거실부터 볼게요. 네 조그마한 책상 하나, 카우치가 있습니다. TV도 작은 게 하나 있고 나가면 이제 발코니에요. 발코니가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그래서 뷰가 너무 좋아요. 보시면은 이제 이쪽은 텔빙 글로브 뒤쪽이고요. 보면 시티뷰입니다. 이렇게 시티까지 보이는 시티뷰에요. 발코니에서 보는 내부 모습이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방이 있어요. 네 방에 에어컨이 있고요. 리빙 에어리어에도 에어컨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침대에 쿠션 네 한번 앉아보고 쿠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쿠션이 안 좋은 거는 허리가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케아에서 이렇게 여기 위에 얹을 수 있는 타퍼 있죠. 요만한 두께 있는 타퍼를 얹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오면은 제가 저희 손님도 오시면은 그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죠. 구매를 강력 추천한다고 네 그렇게 타퍼를 얹으면은 매트들이 조금 안 좋아도 충분히 보완이 되더라고요. 네 가구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 거는 아니에요. 조금 헐긴 헐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납장도 있고요. 냉장고와 데큐 클리너까지 있습니다. 네 냉장고는 뭐 이렇게 두 분이 살기에는 충분히 큰 사이즈의 냉장고고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이 같이 있는 네 그리고 세탁기까지 있습니다. 세탁기는 네 6kg 정도 되는 작은 세탁기고요. 드라이온은 없네요. 네 건조대를 사서 밖에서 발코니가 넓으니까 건조대를 사서 발코니에다가 건조를 하면은 금방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샤워 잠깐 있습니다. 여기다 한번 물 채워볼까요? 잘 나오네요. 네 일단 뭐 집에 분위기는 이렇고요. 여기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여기가 사용하다 사용을 많이 한 흔적들이 있어요. 가구도 그러고 카펫도 조금 여기 보시면 얼룩도 있죠. 근데 여기 이런 거는 제가 부동산 매니저랑 만났을 때 여기를 이제 인스펙션을 하고 나서 직후에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포인트아웃을 했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청소해달라 그래서 여기는 스팀 클린이 스팀 카펫 클린이 두 번 된 거예요. 제가 한번 더 요청을 했으니까 두 번 됐는데 이제 이 자국들이 있는 거는 그냥 스테인인 거예요. 스테인 그러니까 색깔이 변해버린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스팀 클린을 이렇게 한다 그려도 지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위생상으로는 크게 문제 없지만 이제 유관산으로는 조금 찝찝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게 좀 카펫에 되게 안 좋은 점인데 이걸 싹 갈지 않는 이상은 감수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자 퀘스트 아파트 입니다. 퀘스트 켈빈글러브 네 이렇게 입구고요. 쭉 들어가면은 이제 로비가 나옵니다. 네 로비가 나오고요. 여기는 류세션의 여기가 있고요. 상당히 쾌적합니다. 에어컨도 빵빵하구요. 여기서 립스톡을 올라가시면 되고요. 바깥쪽은 이제 수영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베큐 여리야도 있고요. 이제 수영장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미팅룸이랑 미팅룸 라운더리 같이 쓸 수 있는 라운더를 동전 코인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겠죠. 그리고 짐까지 있습니다. 짐 짐은 간단하게 있네요. 간단한 짐도구들 여기가 이제 케빈글로브에 이제 여기 얼반 빌리지라는 그런 휴핑을 할 수 있는 식당과 그리고 슈퍼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멕시칸 타이 일식 햄버거 집 중국 요리 캠퍼스 분위기가 나죠. 베트남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퓨에티 라는 대학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오피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사우스 서울이라고 치킨 팔고 그런 데입니다. 네 도미노 피자도 있고요. 이건 대만식 치킨 인데 되게 맛있어요. 향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치킨이랑 서브웨이도 있고 덴탈 여기 버틀마트도 있고요. 술 파는 데예요. 이제 이렇게 가면 중국 슈퍼 에이션 슈퍼마켓 한국 라면도 팔고 그럽니다. 약국도 있고요. 헤어컷 하는데 우럴쇠가 있습니다. 우럴쇠 우럴쇠가 있어서 편하겠죠? 이렇게까지 있다는 거 F45 여기는 운동하는데 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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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